안녕하세요. 영화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화신당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사주를 드릴 거거든요. 89년에 12월 15일생입니다. 네. 남자분이시고요. 아, 예. 아, 이분은 신의 제사고요. 제사라서 저희들처럼 이런 무속인은 아니고요. 신기가 신가물이 되게 센 집안 자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고생, 마음고생 많이 한 것 같고 많이 내성적이고 여성스럽고 많이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으로 보이고요. 어릴 때부터 이분은 좀 많이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남들하고 많이 좀 어울리지 않은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은 이분은 기사시간 35인데 고생 끝에 낙이 왔고, 지금 짠하고 햇빛은 보이고 지금은 왔습니다. 근데 이 햇빛을 유지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 5년 그만큼 이분이 좀 탄탄하게, 변동 없이 강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조금 마음이 또 약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좀 조심하고 직부 넘어갈 부분은 남의 말을 쉽게 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여사, 이분은 남자분도 말씀하셨죠. 이분은 여자분, 늦게 결혼해야 되는 사주고 여자한테 많이 기올리다 보면 자기 번업을 많이 놓치고 갈 것 같습니다. 책임감 강하다 보니까 좀 흔들림 없게 가시려면 결혼은 한 40대, 한 둘 정도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쨍하고 햇듯 날 돌아온단다 이런 점사가 나오네요. 이분이 올해부터는 정말 대운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게 보상받는 운이라고 해운이라고 지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전운, 이성운, 이 또한 들어오고 있지만 금전은 사실은 갑자기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조금 알아야 되고 이성은 자꾸 여자들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남자지만은 여자 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서 이성들이 다가오면 그걸 거절을 조금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성도 조심을 해야 하고 금전도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잘 지켜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어머니께서 알려주시고요. 주위에 기인들은 많으나 기인들은 많으나 그 또한 구설, 시비 사람들 간의 사기, 투자를 조금 신중하게 알고 하셔야 된다. 있는 것 또한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분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조금 보이기는 하나 가수인가? 뮤지컬 배우인가? 이런 정도의 모습도 사실은 보이기도 해요. 이분은 초년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힘들었어요. 돈에 대한 풍파, 인간에 대한 풍파, 고력도 많이 겪었지만 올해부터는 대박나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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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